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지금 그런 얼굴을 하면서 어떻게 편하게 해 이력서를 보니까 졸업이 그동안 배낭여행을 많이 다뤘습니다 배낭여행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이 도전입니다 비실비실해 보이는데 이럴 때도 제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도 야근 많다는 거 다 듣고 왔다 술 잘 마셔 못 마신다고 하면 사회성 없다고 할 거고 잘 마신다고 하면 진상이라서 내가 요즘에 국방에 관심이 많은데 1인 미디어로 성장하는 사람들을 모아 예를 들자면 딱 봐도 백계목을 가기 싫네 뮤지컬을 했다고 써있는데 어떻게 하게 된 거죠? 제가 원래 수업을 들었었는데 자소서에 완전 잘 써놨거든요 공들여 쓴 건데 한 번은 좀 제대로 보시죠 1년 후 그리고 10년 후에 포부를 10년째 되는 해에는 잘리지만 않으면 다행입니다 저희는 정부의 모범기업이라 나인트시트를 정확하게 그냥 절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언제 하지 이행씨 좋아하세요? 네 좋아합니다 동진 동으로구나 서로구나 진 진국일세 황 나가버릴까 우리 회사 탈락하면 관련된 직무 경험을 많이 쌓고 내년에 다시 한 번 야 뭘 어떻게 해? 지금 청년 실업률 알고나 하는 소리야? 딴 데 가야지 자소서 100개 써봤어? 본인이 그동안 취업을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아 제가 그동안 꼭 이런 질문까지 해야겠습니까? 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지난 1년간 저는 동진기업을 목표로 제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정채씨 반가웠어요 잘 알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겨우 15분 동안 날 다 알았다고요? 웃기 좀 마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 sincere 아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누가 KraftЕ teve